저기요 여기 매장칸 어딨어요? 매장칸 대신에 이따가 그 스낵 카트가 옵니다 아 정말요? 예 좀만 기다리시지요 네 아 저기요 네 코믹열차 코믹열차 지금부터 스낵 판매하겠습니다 천안의 명물 천안의 명물 호두과자 있어요 호두과자 있어요 돈 줘 이제 없애요 맥반석 달걀 있으요 이제 없애요 승모김밥도 있으요 김밥김밥김밥 아까 있었어요 아 뭐? 다음에 오겠습니다 저기 이게 재미가 있나요? 재미없애요 감사합니까 나 진짜 사약없애요 아니 이게 무슨 뜻도 보도 못한 개그 협찬이란 말인가? 이게 무슨 뜻도 보도 못한 개그 협찬이란 말인가? 누구 사장 어딨어? 저희 사장날이랑은 어떤 관계신지요? 누구 사장 남창동 살지? 내가 임마 어저께도 누구 사장이랑 밥 먹고 사우나도 가고 노래방도 가고 다 했어 나 이제 스타야 지난주에 실검 안 오르셨고 누가 안 올랐다고 하노? 지난주에 4위까지 올라갔어 4위요? 자식 근데 내 이름 검색하면 왜 그게 뜨노? 뭐가 뜹니까? 영광검색어에 내 이름을 검색하면 왜 그게 뜨냔 말이다 듣보잡 듣보잡 너 듣보잡 뜻하나? 아이고 듣보잡이라는 거는 듣고 싶고 보고 싶고 잡고 싶은 남자란 뜻이지요 듣보잡 듣보잡 그래 내가 임마 대한민국 최고 듣보잡이야 내가 코미디 링내고 제일 듣보잡이야 임마 최성민 듣보잡 오빠 듣보잡 뜻 알잖아 에이 먹고 살긴 놀다야 사약이나 줘라 알았어 탐상국 예 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랬다 매주 일요일 밤 실시간 검색어에서 최성민을 볼 수 있었지만 정작 그는 코빅 외에 다른 곳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걸로 추정된다 아 최성민 영광 검색어에 라디오스타가 떴으면 좋겠다 라디오스타 섭외자나 없애요 인지도가 안 돼요 아이고 거 esas 둘둘 감사합니다.